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내게 간 같은 병원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Olympus 네게 간 진정한 대관은 병생 배우는 법이요 못 gros 스르르륵 못보았어 룬이 방풀이여가지고 아 명상찍는게 솔직히 이득인디 정글들때 이 필요없어가지고 이 정글모브 잡는데 이게 한관있냐? 일어인가? 스킬아니냐고 가봐가지고 정글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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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들çon 정글들끝 정글들끝 정글들경 정글들끝 스스로를 지키시오 후후우 방풀 지리구요 와아 이거 방풀 봐라 이러면 진짜 존나 빡친다 진짜 와아 이게 동선이 말도 안 돼 이게 아아 저건 못오져요 챌린저도 저렇게 동선이 안 돼 어떻게 아이고 와 말도 안되지 자꼴 먹고 지꼴 레드도 안먹고 바로 뛰어온건데 아 레드도 안먹고 바로 뛰어왔다니까 자기꺼 공선이 어 레드도 안먹고 뛰어왔다니까 지꼴 레드 안먹고 왔어 예 최 최 최 최 최 근데 실론즈 애들의 방풀력은 급초반만 방풀력밖에 없어 한 10분 넘어가면 방풀하다가 지네가 뒤져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뒤지고 그래 내가 많이 같이 해봐서 아는데 이새끼들의 방풀력은 5분까지 5분까지 5분 이후에는 지네가 걸어다 뒤져 어 집중 방금 끌는 줄이야 미친 방풀 지리구요 와우 아니 이렇게 따라다니냐 이거 미친 방풀 아니냐 이거 어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오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오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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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배 좋지? 볼배 아.. 진해 가야지 어쩔 수 없지 뭐 할게 없어 어.. 오.. 아아.. 존나 빡취네 와드가 되있냐 이게? 잡아! 씨발 이거 다! 그렇지! 네! 아니 초방프리즈에 씨발 말도 안된 동선이여 내 정글 지꺼 정글링도 안하고 내꺼 정글링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나 이게? 쓰레시도 같이 망풀이야 근데 저것은 보니까 자 동선 좀만 보자 이 새끼가 어디로 도망다니려나 자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인요? 자 궁 켰겠다 어리머리 용내면 좀 찍었네요 지금 와도 좀 바꿔야겠다 리시 이 새끼 완전 방풀하느라 지금 막 어? 정신없지 지금 정신없지 지금 어? 흠 τις 없앤 이 반쪽 긴장 빨면서 해야겠다 벌벌 춥대가지고 아우 와아아 도망지리네 이리왈리왈리왈리왈리왈리왈리왈리 아니 무슨 시바놈이 다와 야이 X됐는데? 다오네 시바놈들이 미쳤네 와아 이거 한 번 터지면 답도 안나와 진짜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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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진이 안녕 준삼아 안녕 plain다 배드 잘하고있나 왜악?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유심 뭐 건저건 뭐 대놓고지 지금 내가 보기에 더블 모니터를 한쪽의 화면에 켜놨어 지금 거의 그정도 지금 갤럭시템이나 지금 아이패드로 지금 내꺼 화면을 아예 그냥 빼놔 켜놨어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정도야 와드 안되있어도 그냥 방어 타고와서 일단 음파 날리고 봐 일단은 거의 그정도 거의 치우 거의 방풀의 극수준? 음 아 진짜로 장난아니야 거의 짜빌라급 과정에다가 그거라니까 지금 정글링 개수보니까 아예 정글 안돌아 지금 자 일단은 이걸 가져고요 다시한번 마이플스토리를 출발한다 요기서 한분2초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오 음... 오리안은 잘하고 있... 오 오리안 패기다 선술지? 선술지 좋아 시작하겠어 샷 사야되냐 이거 미친 저따구로 하면 거의 샷을 타야되는 그런 각인데 지금 아니 씨발 뭐만 하면 돌아다녀 미치겠네 다 달라온다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쓰레쉬도 망뿌리고 이즈방뿔 리즈방뿔 와아 답도 안나오네 와아아아 미친 새끼들이네 와아 이거 내가 어그로만 작하면 그냥 얘기는 게임이야 진짜 거짓말 안치고 와아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오 미친 갑버새끼들 보통 이런거는 그렇지 알림만 잘 지키면 돼 소 Screw 옳 야 야 씨 봐 아무도 안내lio으냐 앎 przed 100% ㅇ 앎 5% 5% 0% 와 마이정구로 이 타이밍에 돈도 없는데 와드 두개 샀네 미쳤다니까요 지금 미쳤어 이새끼 아니 리시는 미쳤어 진짜 내가 보기엔 작은 화면 켜놨어 내가 보기엔 리시는 그냥 작은 화면 켜놨어 그냥 아 진짜로 리시는 내가 보기엔 작은 화면 켜놨어요 그냥 지금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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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탑에 와드도 하나 박아줘야겠다 진짜 존나 희생하면서 게임을 해갔네 이 펄 와 닥터 진짜 한 반년만에 이런 방법은 처음인데 오방플 3년째 얼른 연기팽개 고마워요 와드 깔아주고 생생한번 지리기 내주고 와드 깔아줬다 어 아 렌즈 와드가 부족하고 렌즈 타는 것도 좀 오간디 용추자고? 용추어? 야야야야 역뿌나나 크부쿵크부쿵크부쿵 크부 터프 파트 unteer 굴우 목적은 중동을 잃을뿐이오 불러와 불러와 미친새끼들이야 진짜 미쳤어 렌즈 한번 돌려볼까? 와드 안박혔다니까 여기 지금 아 이즈 궁 막 날라온다니까 진짜로 오 이즈야 뻥까지마라 내 정글먹는거까지 다 날라오는데 말도안대도래하고 말도안대도래 저건 너무 김숙이 들어갔어 저거는 저거는 너무 블라디가 김숙이 들어간거고 첫몰로 배우고 갈발 신중하다 존낭 렙서 아비 아 미쳤죠 지금 오고있죠 레드타는줄 알고 어 말도 안되는 지금 정글동선 자꾸 가는거 보고 지금 올려고 했지만 여기있는거 보고 음파 안날라오냐 어 오우 전나위험했어 오 오 오 오씨가 전나위험했어 소와 리스텐 또 음파 날라오는거 아냐 갑자기 박호타고 박호타구 음파이쿠어어어어 오조력 내 안에 살아있소 존나 무섭네 하도 많이 다해가지고 지금 지금 면판? 너무, 너무, 블라딘 너무 깊숙히 들어가면 안 돼 너무 깊숙히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다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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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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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쉴드 와, 쉴드 갓 우리 쿵, 우리 쿵 두마라, 극혐 따라가, 쉴드 따라가, 이거 일단 쓰레쉬는, 넌 뒤졌어, 쉴드 세게 일루와, 일루와 쉴드 세게, 일루와, 너도 일루와 야, 포탑 좀 그만 때려, 인마 포탑, 쉐키야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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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대포를 대포를 169초 마나무력 8구 뭘 피곤사야지 아 새끼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존나 힘드었네 리신 방풀 리신이 이제 방풀이 안돼 지금 정글링 개수 거의 3배 차이 어 정글 안들고 나만 따라다녀가지고 지금 동선 낭비 좆되고 지금 정글링이 38개 90개 자 저기서 털리고 있는 리신은 봤습니까? 깔끔해 깔끔해 그 자리엔 잘하자마자 좋아 이건 그 자리엔 다 잡았다 진짜로 아 좋아 좋아 파워스루잉만 하면 돼 파워스루잉만 하나 잡고 알파랑 오시아 하나 먹었나? 아 근데 오랑검이 아직 안떠가지고 잠안심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가장 무서운 석은 의혹이오 킹알이 좀 꿀 포인트 박아야지 야 다 탑에 있는데 애들? 다 탑에 있는데 이게 될까? 다 탑에 있는데 이거 줘야되는 각인거같은디? 갖다 뒤질듯? 사스가 마이충 미친짓했네? 미안 아 진짜 미안 아 너무 무거워버려가지고 미안 아 진짜 미안 아 진짜 미안 곧 내가 갈게 어 어어 아니 으아 어어어 희정한 아 아, 괜히 샀다 이거. 아 언제 왔냐, 그분. 아, 테라가 와. 언제 왔냐? 이렇게 하나둘씩도 던지나? 전멸까지 쭉 빼줄 센스? 근데 한타령 바람 없이 그냥 지배가면 안될까,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얘들아 부탁인데. 오, 이거? 아니, 그걸 왜 이렇게 던져가지고, 형들. 10캐리 간다, 진짜. 유령 무의까지만. 저는 작은새끼 하나도 없네, 지금. 이거? 음. 공속 때문에 가는게 아니라 치, 치명타, 치타때문에 가는거지.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게 마을. 요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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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우무가 좀 나을래. 휴일이 좋으려나? 순간적인 약간 인속이라던지. 이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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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지금 아직 지망합니다. 요 몽둥이 하나 들고있어야? 던지는 것도 가지가지라 류신 봐 류신 류신 지리구요 뒤를 좀 박아야지 얘들아 하아 이게 왜이렇게 지냐 자가 리신 음파 개같이 날렸는디 물론 3대3 교환이어서 나쁠 건 없지만은 1벅도 했는디 일단 요음 후 요음을 유리한거 이즈 한번 잘랐네 그래도 라위에 두포 임피에 히드라? 임피에 히드라요? 심형타 물론 임피에 있긴 한디 뭐가 이거 히드라도 좋긴하지 임피에 있음 효 도움만두기 이 칸이 또 어찌두 킬도 주워 먹었어요? 또 제대로 주워 먹었네 제대대봄대봄대봄대 바론이 준다 좋아 바론이 준다 좋아 바론이 제발 집 가자 개끼 부리지마 가자 제발 제발 부탁이다 얘들아 집 가라 개끼 부리지마라 제발 부탁한다 여기 제발 부탁이다 집에 가자 얘들아 이두부 자만심에 눈은 멀지 않도록 하시오 크으으읍 힘피 떴다 씨바 스퉤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게 마음이 아 먹혔네 이거 파스텔 용사한테 이번엔 좀 밀어야 되는데 잠안심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악랄이 없는 중독을 일으킬 뿐이야 허세에서 치네 바로 바람 밀고 있네 지금 음 아니 미들 밀던지 그럼 미들 밀던지 뭐하고 있어 어리버릿하고 지금 분명히 나 잡으러 다 내려오는 건데 이거 플래시가 있다든지 슬래시가 플래시가 있다든지 그런거 아니겠지 어그로 줄였어 좋았어 미들 밀어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방풀이라서 지금 말도안대로 따라다니네 지금 카사딘이랑이 미들 밀면 되잖아 미들 밀면 시바 뭐 있다고 그러냐 미들 밀면 뭐 시바 내가 궁이 없긴 하지만서도 미들 밀면 없어졌냐 끝낼 수 있을거라 보는지 아 근데 지금 아 비전이 있어서 안돼 쌍포탑 포탑 한 개면은 내가 들어가겠는데 쌍포탑은 조금 부담스럽다 멀 봐줘 리신아 어? 어어? 소우시오님 감사합니다 방풀을 오지게 하드마 갤럭시 갤럭시탭이냐 아니면 아이패드냐 아니 뭘 죄송해 방풀 해놓고서 아니 갤럭시탭이요 아이패드요 아 궁금한데 갤럭시탭이냐 아이패드냐 아니 아니 막 비트? 아니 대대 아니 대댓고 막 켜놓고 하는거 같더라고 아 아이패드냐 아니 핸드폰으로는 할수없는 그정도의 정교함의 방풀이였어 막 시바 와드 방울타고 와드도 안되니 음파 날라오고 있고 막 그런다니까 음파 남라오고 아 아 아 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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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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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즈칼린 2방 컷은 3방? 1딜 없냐? 1딜? 1딜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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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치즈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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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